자 이거는 우리 아라 품바의 제자 우리 리오 품바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자 리오야 어서 나가. 시간이 넘고 품바리처럼 하지 말고잉. 자 잘 따라가면 돼 알았지? 자 잘생겼지요? 예 그리고 이제 리오라는 캐릭터를 해가지고 코스절도 돌렸나 보는데 어쨌거나 자 잠깐이라도 여러분을 즐거울게 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! 안녕하세요. 아라와 함께하는 끼 공연단의 막둥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. 이름은 리오입니다. 리오. 아라 리오. 리오. 외우기 좋죠? 리오. 자 한번 갑시다. 노래는 잘 못해요. 외우고 있는 단계라서 잘 못해도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쉬운 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. 이 노래는 잘 못해요. 이 노래는 잘 못해요. 바람에 날린 언제도 오늘도 그 사람 오는 거에 너나라 그 힘을 비다오는 거다 운사람아 갈매기야 그 힘의 마음 흘리는 그 힘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라 운사람 대성 운사람이 부는 거처럼 그 사람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, 어서 오세요. 그 사랑에 울렸더니 그 목소리 내 마음을 슬픔에 만나요. 언젠가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힘을 기다리는 것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달래기 그 사랑 내 마음 빌리게 그 힘에게 소식 좀 전해 전해려고 영원을 너 그 사랑 사대 나무로의 영화 드 눈미 팔 끝 pneumonia 우리의 마음을 흘리는 우리에게 조식 좀 천천히 전해다오 조식 좀 천천히 전해다오 괜찮아요? 잘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? 아니면 열심히 하라고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? 두 개 다예요? 기분 좋은데 한 곡 더 갑시다 그럼 한 곡 더 갈게요 한 번 더 갑시다 신나는 거 다시 들어갑시다 사주 팔짱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태어난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사주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제 사주 팔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 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주 팔자 가겠습니다 어쭈구 어쭈구 어쭈구리 잘 도움받네 잘 도움받네 사망을 탈고받네 고럽게 하네 세상에 백여 날 길고 사주 팔자로 밤새로 풀어치우고 난 아직도 내 사주 팔자 잘 되려도 돈이 나려 지고 싶어 내 손이 사망을 탈고 내 손이 사망을 탈고 상을 팔자 너가 흙 없을 수 있니 잘렸어도 못났어도 세상에 사죽해 못 알고 원담을 말자 황탄을 말자 나이 달렸더니 군두려나 큰 생명 열린 땅에서 오, 요 놈의 산 발자 확 바꿔서 노란디씨 잘 살 거야 나 보지 마라, 나 보지 마라 지금 내 두 사람 일단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라와 함께하는 이 두 명단의 노래를 보고 계십니다. 제 이름은 리오예요. 리오 리오 잘 가서 못 가서 못 알고 온 마음을 밝자 방탄을 밝자 마음을 달려 돌리기 부드럽게 닿으면 떨린다 했어 온 마음의 산업할자 고마와서 보람이 시작할 사이로 인한 약보지마다 약보지마다 지금 우리 뵙는 날 흔들란다 시판 좋겠죠? 아 재밌다 재밌다 그치? 우리 엄마 아버지 재밌지? 아 재밌.. 나도 더 재밌다 나 지금 보산인데 또 주는 거야? 너무 많이 주시면 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큰일한데? 아 너무 고마워요 나 머리털 나고 이렇게 돈 많이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정말요 세뱃돈도 만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30원만 해봤냐? 우리 엄마가? 아 그렇구나 아 예 그렇구나 아 그랬어요 뭔 말이 하려나 몰아듣겠는데 근데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저한테 오늘 처음인데 이 자리 처음 섰어요 처음 섰는데 그래도 막둥이 인데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힘을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아라와 함께하는 우리 아라 단장님의 부끄럽지만 지금 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장곡 공연 이런 거 변번 뭐 이런 거 지금 하나씩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너무 무슨 미숙하고 잘 못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 앞으로 계속 커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갑시다 한 곡 더 불러드리고 출발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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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세계였습니다.